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인도자를 만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갈 수 있죠 또 신앙생활하는데 내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고 좋은 인도자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성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교회 다니면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구원은 또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 목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용만 당하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본 당시에 유대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교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수적으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세인들이라는 사람들 유대교에는 세파가 있는데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센에파라고 해서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아주 말씀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바리세파에 속한 바리세인들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우리가 뭘 기록하는 사람을 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내용이에요 뭘 따지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노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그 장노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노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신해산에 불러가지고 두 개의 돌판에다 열 가지 개명을 주셨죠 그걸 십 개명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법도와 규례와 윤례와 이 개명을 하나님이 그 외에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장노들 여기서 장노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장노님들하고 좀 틀려요 이 유대인의 장노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장노님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그런데 이 뭐냐면 여기 유대인의 장노들은 종교적으로 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산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70인의 장노가 있는데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 제 4개명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그날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지키라 했는데 이 유대인의 장노들이 어떻게 그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떻게 지킬 거냐 그거를 그들이 세부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범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안식일은 이렇게 지켰다 절대 안식일은 불을 피어서는 안 되고 올 이상 가서는 안 되고 뭐를 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아주 세세하게 그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쭉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거 세칙입니다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본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런 게 있죠 이러듯이 바로 이제 이 장노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장노들이 지켜야 된다고 해놓은 그것이 장노들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경전이라고요 또 미신화를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노들이 말한 거 있죠 이게 이 구전으로 내놓은 이 장노들의 전통도 경전으로 여겨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이 장노들의 전통과 이것을 다 해가지고 집대성에서 해설하는 것을 탈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떠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말아라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장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정하게 해가지고 몸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이런 규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세칙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으니까 와서 떡을 먹었는데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당신들은 말이야 당신의 제자들은 장노들이 정해놓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장노들이 정한 전통을 모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정해놓은 이 장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런 전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애를 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노들이 정해놓은 그런 전통 가운데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이게 뭐냐면 분명히 10개명에 5개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자는 죽임을 당한 사형에 처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개명을 안 지키면 아주 엄격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노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고 하면 부모님께 해도 될 것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께 하기 싫은 건 뭐냐면 고르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어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과거에만 그런 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 너희는 방언을 하라겠죠 또 애연하기를 뭐 하라겠어요? 사모하라겠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라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뭐예요? 방언을 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애연하기를 사모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라겠는데 어떤 교단은 그 교회의 전통은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기들이 교단의 그런 전통과 그 교회의 전통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돼 방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하면 안 돼 또 애연한다고 그건 애연해서는 안 돼 병고치는 사회 그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오래된 교회나 오래된 교단은 그 교단과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유대인의 장노들이 정해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교단이나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몰라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지러 왔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전통이 굉장히 이것은 바른 것이고 그리고 이 전통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와서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방언한 것이 성경적이고 애연한 것이 성경적이고 병고치는 것이 성서적인데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하면 제재를 가해 그리고 애연을 한다고 하면 징계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나 또는 이단적인 교회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들의 전통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그 근본 원인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15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이고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뭐냐면 이렇게 바로 오늘날 우리도 이 바리세인이나 석유관들처럼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섬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또 옳은 것이 그런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가 정말 우리를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올면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이니까 방황하게 돼요 갈 길을 몰라 답답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내 앞에 구덩이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이게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고 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장애물에 넘어지고 그러죠?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마찬가지요 영안이 안 열려 있는 사람도 내가 이 길로 가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굉장한 어떤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데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그걸 몰라요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 뭐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위험도 모르고 앞으로 지금 뭐가 다가오고 이걸 다 뭐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단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사육자들이 있죠 또 여러분 장노인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셀 리더나 교사들이 있고 다 우리 성도들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어떻게 돼요?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안이 열려야 내가 인도자인데 내가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랬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러죠 아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소경된 인도자면 절대로 나에게 온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금 셀 리더, 교사, 사육자 그리고 어떤 교회 안의 중직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구원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영안이 안 열려 있음이 이걸 볼 거예요 그리고 옳고 오는 걸 분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모르고 위험이 와도 이걸 영안이 열려 있어야 피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겠죠 그런데 인도자가 소경이요 소경인데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소경인 목사가 성도를 이끌어가 그러면 이 성도를 제대로 이끌어가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성도가 영안이 열려 있으면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딱 보고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구나 이 길로 갔다는데 영혼이 멸망하겠구나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그랬죠? 인도자도 소경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눈이 안 열렸을지라도 인도자가 눈이 영안이 열려 있으면 그래도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영안이 안 열린 영적인 소경인지 몰라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이걸 몰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은 열려 있습니까? 지도자인 여러분의 영안이 안 열려 있다면 지금 여기 우리 사역자들 리더들인데 자신은 물론이거나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빠뜨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여기 리더들은 반드시 그냥 영안이 열려도 되고 안 열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소경된 인도자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반드시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소경된 인도자가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안이 안 열려서 모르고 따라가다 같이 둘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같이 멸망해 그런데 내 영안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 그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 길로 갔다가는 인도자는 보니까 지금 이게 멸망의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영안이 열려 있어 딱 보니까 이 인도자 따라갔다는 나는 멸망하겠구나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돌아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보십시오 바르세인과 서기관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백성의 인도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히는 이걸 모르니까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장노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막 책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안이 열린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영안이 안 열린 목회자를 여러분 봐요 그러면 영안이 안 열린 목회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걸 보고 깨달을 수가 없어 이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이 성경을 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영안이 안 열렸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했대요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겠냐? 몰라요 지금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진짜 내가 영안이 열린 사역자인가?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소경된 인도자예요 영안이 안 열린 인도자는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이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안이 열린지 안 열린지도 모르고 소경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 주님 제가 지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이것은 몇십 년 동안 한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이걸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왜? 먼저 내가 보고 내가 영안이 열려 있어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영안이 안 열려 있어 가지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예 이런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인도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지 청구로 데리고 가는지 진리의 길로 가는지 지금 비진리의 길로 가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네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갈 길을 몰라 영안이 안 열리면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마태본 15장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제 그 14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랬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겠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경입니까? 육신의 눈은 다 떴어 그런데 무슨 소경이란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이 사람들 눈을 뜬 사람들이요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다 자기들 또 영안이 안 열린 가운데서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을 그냥 이끌어 가 그러니까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그 구덩이 하면 멸망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도들은 영안이 열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우리 정말 사역자들은 영안이 열린 사역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역하고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요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바디메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이 닫혔던 눈이 그 열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육신의 눈도 영적인 눈도 열리는 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간의 그런 어떤 것으로 뜰 수 없었던 눈을 뜨게 되었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낳을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로한 곳에 가서 씻고 나서 그 눈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영안이 어두워진 이유가 죄로 말면 아마 그러게 된 거예요 죄로 말면 맞아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주 쫙 열린 게 아니라 조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이게 내용이 뭔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안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영안이 확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룡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핏박하고 죽이는 일 이런 데 앞장선 사람인데 다메세계라는 곳으로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거기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로 졌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너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 너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길 어디로 가면 그 집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주님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이 앞장선 사람 아니다 내가 쓰기에 특별히 택한 그릇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지시를 받은 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니까 진짜 그 집에서 사울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나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를 다시 보게 한다고 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 육신의 눈만에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자 사도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핍박하던 예수가 구의하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인류의 구원자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안은 열리지 않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삿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파랑 가지고 얼마를 감춰놓고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즉시 그것을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냐 베드로 사도는 영안이 열려서 투시의 은사가 있어 가지고 즉시 그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짓말을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해놨는데 감추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 앞에 이걸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을 받으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만 목사만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으로 이 눈이 열렸을까 그걸 알게 되네요 보여요 그런데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왜 이런지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 영안이 열린 첫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두 번째 성령 받아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열한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고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호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호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느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17절 그대로 놔둬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을 유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이 나라가 외세로부터 자꾸 특히 옆에 있는 아랍나라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했냐 아랍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럼 군대가 오기 전에 어디로 군대가 여기 지금 쳐들어올 것을 다 알아 영적으로 다 알아가지고 왕에게 그것을 소식을 전해줘요 그럼 왕이 아람 군대가 올 곳에다가 다 군대를 매복해 놨다가 아람 군대는 지금 아무도 지도세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했다고 오는데 갑자기 매복해 있던 군대가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요 번번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그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느 날 강료들을 다 모아놓고 의전회의를 합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그런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잡아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다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가지고 정보를 줘서 군대를 거기다 매복시켜놔줘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럼 이 아람 왕이 말해 그럼 엘리사 그것을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 거 알아보라고 수소문을 했더니 도단이라는 어떤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쥐새끼 한 마리 이제 새해 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이렇게 성 밖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아람 군대가 새커맣게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선지에게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새커맣게 이렇게 다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17절인데 16절 여기 보면 엘리사 선지와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서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이르되 여하여 원하근데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불말과 불병가가 가득하고 있는데 이 소녀는 보지 못했어요 왜 못 봤어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영안이 그런데 엘리사는 뭐가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낼 때 뭐라 하냐 에베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며만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밝혀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있지만 너희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립니다 자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원래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에 그래야 되세요 저는 이걸 몇십 년 전에 제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119편을 제가 기도로 바꿔서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시편 119편 나도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을 펴면 어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주님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나로 보게 하소서 계속 이 기도를 했더니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자고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사육자들한테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문에 단일 목사에게 장세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해요 항상 저는 그래요 하나님 장세부터 계시로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무한대의 계시와 영감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이를 기도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주의 법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했더니 장세기로부터 계시로까지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한 번에 쫙 열리는 게 아니라 보면 자기도 모르는데 계속 기도해 봐요 그러면 언제 열리는지 모르는데 점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리는 역사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듣겠지 영안이 열려야 돼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냥 영안이 안 열리면 큰일 나요 정말 우리 여기 모든 사육자들 모든 리더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안이 열려도 되고 안 열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영안이 안 열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집니까 교회를 다니시도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래서 거기에 미혹이 돼 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으면 비유풀이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사기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이 동의국의 문선명 이것들 전부 다 뭐예요? 영안이 안 열린 소경된 인도자의 소경된 인도자 그런데 이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구덩이에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갑니까?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영안이 확실히 열려야 됩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조금 열려 그러면 그리고 성령 받으면 좀 확 많이 또 열려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런 영안을 여러 달로 막 기도했었고 98년대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때 뭐가 보이냐면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니까 천사도 보이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니까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알게 되고 영안이 열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영안이 열리니까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들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분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그 데리고 왔던 목사님들 나랑 다 몇십 년 동안 잘 알고 다닌 사람들이라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요새 목사님 어떻게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냐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다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래야 정말 이게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영안이 열려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방황을 안 해 방황을 영안이 안 열리면 계속 방황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리고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그걸 다 알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바른 길로 또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는 첫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두 가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나에게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간절히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영안이 열면 그리고 계속 영안을 열어달라고 뭐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저는 특별히 거의 매일 아침에 그 기도를 거의 제가 꼭 하려고 해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학자의 혈을 주사 곰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도의 기한 걸 보게 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서 그 주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의 보호자에 오르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의 아판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유과 욕망을 다 소멸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그러면서 창세으로 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에 모한대의 계시와 영감을 주시고 사도적 권능과 강력한 애연의 기름 부음 이런 걸 달라고 이렇게 더 큰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저는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나이 먹으니까 전에는 안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게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기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요 강철 같은 그런 체력을 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나에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예전에는 젊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어때요? 그걸 아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영안이 열린지 안 열린지를 몰랐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영안이 열리고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서 흐트러지던 퍼즐이 탁탁 맞춰지는 것처럼 착착착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탐욕을 벌여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민숙의 봄 나와요 영안이 열려서 이상을 보는 자 이렇게 나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모하방 발락이 귀인들을 보내왔고 초청을 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아간 길을 가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어요?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딱 맞고 있었어요 귀를 그런데 이 자기가 타고난 나귀는 천사가 칼을 빼앗고 있는 걸 딱 보고 어떻게 돼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는 칼에 맞이 죽을 것 같은 게 안 가려고 하니까 때리면서 야 빨리 가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또 때리면서 빨리 가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에나 모르겠다 하고 가서 그 발람 선지자의 발과 몸뚱아리를 그 담벼락에다 갖다 내 딜이 문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올라가 칼이 있었으면 너 목을 쳤을 건데 하면서 또 때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딱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칼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이상을 보고 이랬던 사람인데 왜 그랬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런 경우에 가끔 세상에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부모도 형지도 몰라보고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영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왜 영안이 가려져 있냐 열려져 있지 않냐면 그 장노들의 유정과 전통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딱 눈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가려져 있어 어떤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저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병신로 때 다니던 교회는 전혀 통성기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같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통성기도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이러면서 전혀 통성기도를 거기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전혀 통성기도 하면 진짜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기도하라는 데는 거의 없고 다 너는 내게 뭐 하라겠어요?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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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르짖으라요 조용히 하라는 데는 거의 없고 다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게 성경에 수백 군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읽으면서 그걸 못 봤어요 왜 그랬어요? 아 거기에 있던 전통에 그 편견에 딱 내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못 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편견 고정관념이란 이런 것을 딱 그게 비늘이 벗겨지니까 영안이 열려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성경에 다 부르짖어서 거의 기도하라 했구나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안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메? 열려도 되고 안 열려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사람들을 또 인도할 수 있고 내 앞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정말 리더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어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성도들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지금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